감사합니다. 한 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개에 다다랐으면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때 보면. 아, 참건. 정연아 씨. 우리 저기 매니저 저승사자가 지금 가야 된다고 나한테 싸울 거. 지혜야, 너 가기 전에. 저승사자 몇 개야. 괜찮아? 감사합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생겼다, 진짜.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은데요. 안 무거우세요? 네, 안 무거워요. 이거 원래 나 혼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생한테 미안하게 이런 거를. 소녀한테. 나도 이거 혼자 들을 수 있는데. 그거 같은데? 모래성 모래 뺏기. 손이 크신데요, 저쪽이. 나는 두 개 담았는데. 비슷하게 덜으셔서요. 지을 수 없지. 내가 느리면 답할게요. 안 돼. 느리면 답할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걸 말하셔서. 와인만 되는 곳 보면 발로 막 밟기도 하잖아요. 후기에 와인만 되는 곳 보면 발로 막 밟기도 하잖아요, 호두를. 네. 이거는 가져가세요. 알았어요. 어떻게 맛이 다를까? 그러니까 약간 소 운동도 좀 하시면서 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소 운동을 할 정도로. 세세세 한판 할까? 어? 세세세 한판 할까? 소 운동? 세세세.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됐어, 한지. 우은하늘. 우은하수. 딴딴하. 연조 빼일. 딴딴딴딴딴. 개수나무 하나로. 토끼 한마리. 딴딴딴. 딴. 진짜 오랜만이야. 이거 오빠 나 하셨어요? 아기 때 노는 건 다 비슷해. 그렇구나.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잡고 짜주세요. 이거 손 힘이 되게 세야 되겠네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계에 다 달았으면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마저 짜고. 그때 보면. 어, 마저 주세요. 우와. 끝이 아니었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번에는 함께 그룹을 여기다 해 주시겠어요? 어, 허리, 허리. 왜, 왜, 왜? 뭘 붙였어? 괜찮아? 너무 아파. 어떻게 하냐? 괜찮아? 어, 흥 나는 거 아니야? 피 나는 거 아니야? 어, 피? 어? 눈물이 불어. 어? 허언이 아파. 여기. 피어나, 깜짝이야. 괜찮아? 나 상상 부딪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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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웃는 거야? 아니야. 튀는 거놨대. 세게 부딪히셨나 봐. 얼마나 세게 부딪히지. 나 상상 부딪히지. 모자 쓰고 있어서 몰랐구나. 아니, 모자 안 쓰고 바람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일단 장갑은 제 장갑. 네. 나 또 봐봐. 물 좀 드릴까요? 네, 물. 이거 제껄. 이때. 무슨 일이야. 처음 다입이. 혼자 밥 먹어? 너무 배고팠어? 저 살고 싶어서 먹어요. 좋아, 뭐야? 이거 물고기. 너무 배고팠어.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비타노랍자. 배고프지? 뭐야, 이게? 불고기 냉국이야. 불고기 냉국. 참 차네. 어땠어, 오늘? 그냥 뭐 시야가 너무 안 좋았어. 시야가 안 좋아서. 근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너울이 좀 더 심해가지고. 오늘은 막 머리 아프거나 막. 아, 왼손 잡이구나? 아, 네. 제가 거기에. 아니, 아니, 전혀. 맞아, 아까 글씨를 왼손으로 쓴다. 맞아요. 내가 기분 좀 잘 저거 해 봐. 날라가. 아, 참. 잠가구나. 야, 너무 씬으로 진짜. 아저씨 추임새. 내가 잘못 뺐다. 이게 우리 출근길이야, 로제야. 아직 첫날이어서 신난다. 진짜 뭐야, 집이 너무 가까워서 도망을 못 가. 너무 좋으면서 너무 최악이야. 내가 여기 부딪혔어. 괜찮아? 먼저 가세요. 가, 가, 가. 먼저 가. 가, 가. 아니야. 아니야? 안녕. 안녕. 잘할 수 있겠지?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겠지? 나는 믿어. 알았어. 믿어도 되지? 나는 믿어. 내가 네 뒤에 숨을 테니. 내가 지켜줄게. 말 편하게 해도 돼요? 당연하죠. 그래도 얘기하고 해야지. 아니, 아니, 아니. 나는 편하게 했는데. 우리 그때 확인한 거 아니야, 우리 그때? 그때 윤정수 선배님이랑 우리 이렇게 오프닝 찍을 때 그때 편하게 얘기를 했잖아. 그랬어요, 이지아 씨. 저희가 그랬었나요? 우리 이렇게. 지현아. 축하합니다, 여기. 욕은 못하겠고. 저게 붙였어? 응. 오지 마라. 두 분이 진짜 친구세요? 네? 제가 한참 후배죠. 그렇죠? 네. 그러시면 되게 동안이신 거니까. 10살 차이냐? 그렇지? 화덕이. 너 깨빈이 몇 살인지 알아? 7개. 천천히 마셔봐. 천천히. 음미야. 냅다 때려 붙지 말고. 아니, 갑자기. 노래 어떻게 해, 노래. 뭐 하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노래야? 수현이가 하라니까 하는 건데. 수현이가 하래? 명령했어? 수현이 명령을 따라줘야 돼. 그럴까, 그럴까. 선배말 안 들어도 수현이 말은 들려. 그럴까, 그럴까. 수현이 말이라서 듣기는 듣는데. 우리 많이 왔구나. 많이 왔어요. 아니, 저어도, 저어도 이게. 진짜 많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의 힘이 겁나 많았어. 쭉쭉 가도 돼. 돌아가요. 누나 아까 단톡방에 그거 선물하기 뭔지 모르셨는데. 그거 뭐야, 그게? 그거가 내가 모를 거라고 했지. 너무 웃겼어. 내가 랜덤으로 3명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보낸 거야. 당첨에 당첨되는 거야. 당첨되면, 랜덤으로. 수현이랑 종신이 형이나 고은이가 당첨이 된 거야. 젤리. 젤리를 받은 거지. 그런데 누나는 당첨이 안 된 거야. 그런데 그 당첨이 되고 안 되고도 몰랐지. 뭐가 뭔지. 안 눌러봤어. 아,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 안 눌러봤어? 스팸인 줄 알았어? 내가 보낸 건데? 아무리 믿으면 안 돼. 온라인에서는.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저기 매니저 저승사자가 지금 가야 된다고 나한테 사인을... 저승사자를... 안 돼. 근데 기재야, 너 가기 전에. 너 저승사자 몇 개야? 저승사자 몇 개야? 저승사자 몇 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나? 옆에 서 있어야지. 진짜 모르겠는데. 나 이렇게 무표정으로 서 있잖아. 그래서 지금 제 곡이거든요. 그 속에 잠기음.